안녕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계속 저번 주 내내 비가 오더니 이번 주도 오늘까지도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굉장히 이 비로 인해서 장마가 산사 땜까지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땜들이 잘 완고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이웃 나라들의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보면서 중국은 무슨 한 3,500만 명이 이재민을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 참 그게 우리 앞에 내 앞에 일어났다면 정말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고 이렇게 상상도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자연, 의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오비구를 만나서 사성제의 법문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색욕과 음역, 탐욕, 색욕이 이제 탐욕이 음역이고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해서 탐내는 마음, 탐욕에 대해서 가장 먼저 3명은 밥을 얻으러 3명의 비구들은 구걸하러 가고 2명의 비구를 앉혀놓고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 법구경에 의지해서 아니 한글 아암경 고익진씨 편역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처음부터 그냥 사성제를 선하신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강조하신 부분이 색욕과 탐욕이었다라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고 자제하기 힘든 것이 색욕이고 탐욕이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부처님이 여실히 보시고 우리들에게 이걸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옥에 쉽게 가장 처음에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아라 불싸움을 하지 말아라 한 부분이 그렇게 옥에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더 깊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자유스러워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고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점점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인간이 신이 아니고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 억제력, 자기 오감의 억제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자기 오감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행동하고 살은 그 원인의 결과로써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다른 부분에서 공이 있고 잘 살아온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그 탐욕스러움과 어떤 그 색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자각하지 못하고 살은 결과로 인해서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허무함이 참 많은데 그런 허무함을 보이고 우리도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쯤에서 우리 불자들은 더더욱 우리가 무슨 너무 뭐 무슨 멀리 놓고 깨달아서 뭐 깨달음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어디 밖에 있는 것처럼 너무 밖을 향해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아서 내 안에 색욕과 내 안에 탐욕 이 두 가지 점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불자이니까 정말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필요해서 내가 불교 부디스트가 됐고 불자가 되어 있다면 좀 더 더 면밀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뜻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정진이고 그 수행정진의 결과는 결국 수행정진은 결국에는 깨어있음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정진이라는 그 나날이 그 시시댓대로 순간순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깨어있는 연습이 수행정진입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항상 내가 무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편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오감에 내가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남이 망가뜨려주기 이전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망가지면 삶의 힘을 잃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내 삶의 어떤 소명감 내 삶의 가치 이것을 또렷이 세웠을 때에 남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 가치관이 딱 서 있고 내가 내 행위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그 어떤 당연함에 내가 자신에 차 있다면 남이 나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적이 가장 중요하지 밖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내 안에 그런 감정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너무 어느 면에 감정적으로 내가 탐욕이 많다라고 느꼈을 때 나를 살펴봤을 때 내가 어느 쪽에 탐욕이 많구나 내 육체적인 것이 오음이 성해가지고 오음 성구잖아요 오음이 너무 성한 것도 색수상행식에 내 오음이 너무 성한 것도 고에 들어가잖아요 내한테는 너무 이 부분이 지나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나를 바라보면 난 전생에 이쪽을 많이 습관을 들이고 살았었는가 보구나 그럼 내가 금생에 부처님법을 만났을 때 내가 이쪽을 좀 덜어내는 이쪽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덜어내고 이쪽을 눌러서 이쪽을 좀 약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 감정에 대해서나 몸의 어떤 오감에 대해서나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를 살펴서 너무 많은 것은 좀 덜어내고 너무 의기소침하고 너무 그쪽이 좀 부족하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왜소화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는 너무 기죽어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부족한 점을 이렇게 길러나가고 양성시켜서 채워나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중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도란 어디에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도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도입니다 마음이나 몸에나 내가 어디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으로든 뒤로든 어떤 내가 마음과 몸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보고 그걸 자각해서 그것의 균형을 맞춰내는 그것을 너무 빠진 쪽은 올려주고 너무 올라온 쪽은 내려주고 해서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중도의 삶이라고 저는 중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언행과 내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중도에서 어긋나 있지 않는가를 항상 살펴보고 내가 평안을 느껴야 그게 중도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치 않을 때는 이미 내가 중도를 잃은 상태이고 내 몸이 또 어딘가 아플 때는 이미 몸의 어떤 기의 흐름이나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수화풍 4대의 어떤 모든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다든지 물이 너무 적다든지 몸에도 화기가 너무 찼다든지 몸을 너무 학대해서 금기가 너무 차가지고 너무 깡 마르기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수화풍의 밸런스가 깨지면 몸은 반드시 또 병이 오죠 그래서 그 몸이 병이 왔을 때도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고 자각해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지나치게 썼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중도를 잡아간다는 것은 그 지나치게 쓴 부분을 이제 좀 그쪽을 딱 놓아주는 거죠 쓰지 않고 좀 며칠 쉬어주고 또 이제 또 반복해서 썼을 때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지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이미 약해진 부분이라 이 부분은 내가 아껴 써야 되는구나 하고 그쪽은 아껴주고 또 좀 욕구가 일어나서 그쪽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쪽을 좀 아껴주는 저는 그것을 이제 어디에서 저는 제 몸의 중도를 느끼냐면 제가 이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 이제 조금 굵은 부분은 톱질을 하고 또 잔가지는 이렇게 샌디가위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톱으로 이렇게 큰 가지를 쓰는 것은 몸 전체를 쓰고 이렇게 팔 전체를 쓰니까 별로 이렇게 아픔이 오질 않는데 그 작은 가위로 샌디가위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연한 가지만 잘라도 되는데 이제 거기다 조금 굵은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냥 또 톱을 쓰기는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 샌디가위로 무리해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반드시 이제 이 검지에 그 저기가 그 뼈가 아픕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아픈 걸 느끼는데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는 여기에 이 시골로 오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시골에 와서 나무가 뭐 2, 3년 질어나니까 나무를 자꾸 자르다 보니까 아 이런 그 손가락 관절이 좀 아프더라고요 쓰고 나면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은 자제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무를 보면 이 부분은 잘라 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끊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판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또 잊어버리고 바로 샌디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약간만 몇 번만 하고 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전체 나무를 막 몇 개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미 무리가 와서 굉장히 관절이 쑤시는 그런 정상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 내가 이게 중도를 잃었구나 너무 이게 한쪽을 방향을 쓰고 여기는 이미 약해졌는데 이 부분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서 너무 나무 끊는 데만 치우쳐져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 손가락이 또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닫는다고 해서 금방 다시 그 행위를 안 하진 않아요 또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제가 또 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제가 한 30대 초반부터 이게 그 수임밀가루를 먹으면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참고 자꾸 먹고 먹고 했던 그 환경이 있었는데 빵을 먹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위가 너무 아파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30초 초반이 거의 뭐 30년 전의 얘기죠 그때 가서 보니까 위 내시경을 찍어보니까 위가 위 괴양 시초까지 왔었습니다 자꾸 아픈 걸 참고 먹으니까 위 괴양이 온 거죠 내 체질에는 그 밀가루가 그 수임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방부제나 뭐 어떤 농약 그런 성분들이 저한테는 이게 절에서 그때 살았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좀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위 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먹으려고 하지만 한 몇 달만 그걸 안 먹으면 편안해지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빵을 먹게 되는 어떤 자리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그런 역할이 또 됐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됐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빵을 사주다 보니까 아이가 먹다 남은 빵을 내가 이렇게 먹 조금 이거 괜찮게 차고 먹고 나면 이 벽이 또 조금만 먹어도 이제 그때는 알러지성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막 한 3일씩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먹어야죠 그걸 차라리 버리는 안이 있어도 음식물질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좀 한 달쯤 마음이 편했으니까 위가 편했으니까 이것 정도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또 먹지만 또 아다리가 돼 또 그것이 또 이게 이를 또 안 좋게 이렇게 해서 물만 먹어도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 완전히 머리 아프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완전히 저혈압 상태가 들어가서 병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떨어집니다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다가 그렇게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냥 누가 옆에서 조금 이거는 그냥 호박전이니까 하나 잡숴봐 그냥 호박전 하나 먹어도 그게 걸렸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아주 완전히 그 습을 띠는데 내 몸에 해롭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또 먹고 먹고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먹고 내 몸으로 3일 동안 고통을 겪고 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한 몇십 년 한 20년 이상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완전히 그 보드가야 가서 밀가루를 먹어보니까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너무너무 인도는 다 출식이 밀가루잖아요 근데 하나도 위가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거기는 이제 가난하기도 하고 농약도 안 치고 방부제도 안 치고 그냥 그 나라에서 재배한 걸 그게 밀가루를 먹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그런 밀가루가 굉장히 농약을 많이 치고 방부제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소화를 시키고 맞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젊어서는 이 벽이 두껍고 지방이 많으니까 견디다가 이제 그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렇게 불편해진다라는 분들도 내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아주 그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라 15살에 절에 가서 살았는데 15살 이전에도 저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 저는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니까 이게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지 더더욱 그 밀가루 수입 밀가루 그 방부제에 제가 민감해서 엄청 그 고난을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재사 제가 완전히 뿌리를 빼고 인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인제사 아 진짜 진짜 내가 그것은 한국의 수입 밀가루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밀가루를 저도 사서 먹는데 그 수입 밀가루는 내 인체에는 정말 안 좋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확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은 나한테는 완전히 아 먹어서는 안 되는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먹게 되고 이제 뿌리를 뽑고 이제 다시는 먹지 않는 조금도 먹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을 완전히 뿌리를 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습관화되고 그 마음에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것을 거세서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가 그쪽에서 약하다라는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그 밀가루 식품을 가지고도 제 몸을 그렇게 실험을 해봐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 그 다생검내 익혀온 어떤 그 우리들에게 어떤 오음 중에서도 내가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그 어떤 음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나한테는 성하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성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마다 금기가 다르고 육체의 어떤 형성이 다르고 전생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생부터 익혀온 습이 다르다 보면 그쪽 부분에서만큼은 자기가 제어를 못하고 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어린애들 미소녀 애들한테도 많은 그런 부작용이 그런 일 때문에 저기를 당하는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봐더라도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더 신중히 공부하고 신중히 면밀히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면밀히 이걸 해서 이것을 너무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걸 터부시한 거나 이것을 이걸 얘기하면 아주 뭐 안 되는 것 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극복하기 힘든 점인가 라는 점을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정란하게 최초의 깨달음 얻으시고 오비구를 향해 가서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을 지니면서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물속에 침범당하는 것 마냥 스스로 침범하여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침범하여 속이고 있다 이 말은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잠깐 잠깐 보니까 굉장히 그 품성이 있어 보이고 인격이 있어 보이고 자제력이 품성이라는 건 자제력이거든요 그 자제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나 그리고 또 품격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즉시 아는 거거든요 알아서 그 생명에 대해서 미물까지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이제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껏 그냥 아무 자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 계율이 있듯이 우리 불자들이 정말 이 계율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더 저는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것을 이제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세교육을 잘 자제하고 잘 절제하고 또 자기의 그 탐욕을 탐심내는 마음을 그 탐심내는 그 근본자리가 이기심이잖아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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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하고 자기만 있다라는 자기라는 어떤 거기에 자기 자기 몸이라고 하는 개체에만 국집돼서 개체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세교육과 탐욕 이 두 가지를 잘 절제하는 것이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중도를 처음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중도를 지니미니 이것을 잘 절제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중도를 지닌 삶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를 지니고 양쪽에 치우침이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도의 나감이냐 하면 지혜의 행을 깨닫게 되어 이 지혜의 지혜의 삶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치우쳐진 행을 너무대가 그쪽에 삶에 그쪽에 치우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각해서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그걸 계속 버리고 그것을 다 누그러뜨리고 좀 사그라뜨리는 그런 하는 행이 지혜의 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의 통달한 삶이 되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치우쳐진 행을 중도의 삶으로 중도를 잡아가게 자기를 계속 단련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기를 꾸준히 보는 자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그래도 이 다섯 피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은 그냥 우러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율에 대한 것도 그전에는 없었고 그냥 고행을 하면 되고 뭔가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고행을 버리시고 몸을 몸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처음에 고행을 하신 이유도 그 색욕과 탐욕을 절제하려면 정신적인 마음을 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오욕의 탐욕을 버리려면 몸을 괴롭게 해야지만 이 정신이 이제 그 맑아지고 그 그런 탐욕이나 색욕들이 이제 사그라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문들의 수행이 거기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상황이 부처님도 그런 삶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6년 고행을 해도 몸만 망가지지 어떤 그런 마음의 자유로움은 보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신도 또다시 자각을 하시고 그 6년 고행을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그 저기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기꺼이 얻어드시고 몸을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마음을 정하셔가지고 고리수 밑으로 가셔서 칠주를 칠칠일 사십일 칠주를 용맹정진 하시다시피 다시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이 거기서 깨달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도 나는 모든 음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깨친지라 부처님은 지극히 높아 음심 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며 일체를 거느리고 인도할 수 있나니 따르는 이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그 개송에서 그 주변에서 부처님은 이런 뜻을 얻고 사선정에 들어가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다음에 온갖 것을 알고 보셨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는 진실로 미묘하고 알기도 어렵고 밝히기도 어려우며 배우 얻기도 어렵구나 높아서 위가 없고 넓어서 끝이 없으며 의습해서 밑이 없고 깊어서 충량할 수 없으며 커서 하늘과 땅을 감쌌고 가늘어서 사이가 없는 데가 데까지 들었구나 하면서 중생들을 기르되 마치 갓난아이 보살필듯 하고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겨서 쌓은 덕이 한량없으며 오랜 겁동안 애쓰며 고행하였는지라 그 공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제야 모두 얻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스스로 개송을 읊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부처님이 깨달고 읊은 개송이 이렇게 말씀하여 지은 지은 보급 과보가 장쾌한지라 그 다성검내 부처님을 다성검내 전생을 따지지 않더라도 금생만 보더라도 모든 걸 다 가졌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버리고 모든 쾌락 오용락을 다 버리고 고행을 택해서 6년 동안 살은 것만으로도 복을 지으신 것이죠 지은 보급 과보가 장쾌한지라 무사원을 모두 다 이루게 되었도다 빨리 여러가지 고요함에 들어서 모두를 열반까지 이룰 수 있게 하리 이제 깨친지라 부처님은 지극히 높아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음 깨달음은 지극히 높아 음심 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며 일체를 거느리고 인도할 수 있나니 따르는 이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여기서 부처님이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음심이 나와요 처음에 음심 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번뇌가 기본 번뇌가 음심이었다라는 거 음심을 버려야만이 이제 맑아질 수 있고 탐심을 버려야지만이 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깨달으니까 또 두 번 다시 연거포 분부를 하세요 또 세 명은 또 닭발을 보내고 두 명을 또 앉혀놓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행위에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끝에 떨어지게 되나니 변제에 떨어지게 되나니 첫째는 생각을 세격에 두면 뜻을 맑힐 수가 없고 둘째는 탐욕에 애착을 두면 뜻을 맑힐 수가 없는 이라 이렇게 세격과 탐욕은 우리의 뜻 마음을 맑게 만들 수가 없다 맑아질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진 하는 이 두 가지를 맑혀야지만이 이 두 가지를 좀 누그러뜨리고 사그라뜨리고 이 두 가지를 끊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중도를 잡고 인생을 삶을 맑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면 도로 끝에 떨어져 다니면서도 나서는 과보가 있다라는 거죠 도로 끝에 떨어져 다니면 도로 끝에 가면 어떻게 낭떨어지죠 죽음의 길이죠 도로 끝에 떨어져 다니면서도 또 다시 죽어서 나서도 나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달은 선지식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깨달음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도를 어기고 멀리하니 그러니까 스미들어서 그쪽만 계속 길러냈기 때문에 탐심과 음심만 길러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은 동물이나 똑같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도 만나지 못하고 불법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도 이치 참된 이치를 어기고 멀리하니 만약 탐욕을 끊으면 정진으로 수행이 밝아져서 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여기에 부처님이 정말 우리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고 계속 읊으신 것이 모두를 열반까지 이룰 수 있게 하리라 이제 모두를 열반까지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음심 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며 자기 자신이 부처님 석가미 부처님이 이미 음심이 다 떠났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우리 겉으로 사람 보면 굉장히 점단한 것 같죠 절대 그 형상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상만 가지고는 절대 의형으로 보이는 상 가지고는 그 사람 속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음심 탐심 명예심 재색식명소 오욕심에 어디에 그 사람이 치우쳐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우리 부처님도 끝까지 29살까지 세속해서 살았으면 음심도 있었고 색욕도 있었고 또 뭐 무슨 탐욕은 없었겠습니까 참시 있었겠죠 뭐 나라를 물려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랬지만은 그것이 다 무상하고 그것이 어떤 그 인생의 열반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니라라는 걸 이미 선근을 많이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이제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위성 출가 하셔가지고 성문을 다 넘어와서 그렇게 도를 닦는 길에 들어수셔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예요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는데 이미 성은 떠나나왔으니까 물질적인 욕심은 다 탐심은 버린 것이지만 마지막에 당신이 버렸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음심이었습니다 음심 버리고 깨끗하여 번뇌 없으며 일체를 거느리고 인도할 수 있나니 이제는 따르는 이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부처님은 그 뒤로 그러니까 한 번도 저기를 많이 기원정사 있을 때 모함도 많이 받았죠 여자가 부처님 애기를 뱉다고 뱃속에다 바가지 넣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일도 있고 했지만 부처님은 이미 당신이 스스로 이미 그때 보리수 아래에서 음심이 다 무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음심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자각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그 뒤에 45년간 설법하실 때 누가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당당하셨죠 항상 항상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평온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니까 모든 것은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다 그렇게 된 것이죠 당신이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일을 열반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 열반으로 이끌려고 하는 가장 모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생겁내 익혀온 우리가 생명을 받아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다생겁에 내가 익혀온 습이 있고 내가 뭔가를 탐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그쪽을 향해서 또 이렇게 탐심을 내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놨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나한테 그런 행위나 뜻이 없으면 다시는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와 뜻을 비우고 공심으로 비우고 뜻이 비워져야 또 행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뜻을 버리고 행을 하지 않아서 그 습관을 들이지 않고 습관을 빼고 빼는 것이 바로 아라완가에 오르는 길이고 아라완가에 오르는 자만이 그 색심과 탐심과 모든 그런 습관을 뜻과 행을 행을 하지 않고 뜻을 다 버려서 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 아라완가에 도다른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전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서 부처님도 두 번 하셨어요 부처님도 이 색욕과 탐욕에 대해서 탐욕 속에 살생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 육신을 보신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탐욕입니다 그 탐욕 속에서 다 우리 뉴스도 보면 자기 탐욕 때문에 생명을 죽이잖아요 가족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부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다 그 속에는 살생의 뿌리에는 탐욕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 초기의 최초의 사성제 전에 말씀하신 탐심과 음심 이 두 가지를 성하면 그것은 편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이고 치우쳐진 행동이니 그것을 잘 다스려서 중독의 마음과 중도의 행위를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반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법문을 요즘에 들어서 더 깊이 가슴 깊이 글자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다시 오늘도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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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